오늘의 먹을 음식은 튀김 족발 입니다. 족발을 치킨처럼 튀겨놓은 건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맛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족발이구요. 쟁반 막국수구요. 소스는 쌈장하고 새우젓 2가지 소스가 추가되서 4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지만 이쁜거리는 달걀이 더욱더 엄청 흑엇해서 볶음을 같이 먹습니다. 흑엇, 이제 비찡조물이 가장 좋습니다. 로투, 바삭, 바삭이 맥주로 د이였기, 좌죽. 고춧가루 언제 먹어도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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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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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싸먹어 볼게요 파에요 이거 묵은지백김치에요 이거 묵은지백김치 이거 묵은지백김치 족발을 보면 이렇게 튀겨서 겉이 바삭바삭해요 속은 촉촉하니 맛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이거 묵은지백김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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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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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가 좋아서 술이 술술 잘 들어가네요. 계속 먹어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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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족발 먹은거는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을 디저트는 초코 생크림빵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생긴게 호빵같이 생겼어요. 근데 호빵같이 생겼는데 빵도 초코본 이고 그리고 안에 크림 자체가 생크림이 초코 크림으로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먹어볼게요. 크림 많이 들어있네요. 칼로리 폭탄. 크림 잘 먹으면 정리를 내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치킨이 모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더 밥을чес고 하라고.. 아있리해서 빈까잉 아.. r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빵하고 거의 1대1 이상 비율로 크림이 들어있고 크림 안에는 초코칩도 있어서 달달한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진짜 달달하게 먹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었던 음식은 튀김족발하고 초코크림빵입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구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해주세요.